제과id 지금은 6살 지금은 6살이어서 안뇽미도 있어 사랑에 북 빠졌어? 어 빠졌다 누군지 알려줄게 알았어 다음에 보여줘 엄마보다 더 사랑해? 아니 너 왜 뜸을 들였어 근데? 어떻게 뜸을 들였어? 아 조금 조금 더 사랑한다고? 규민이가 뭐가 멋있어? 얼굴 얼굴 너 얼굴 얼굴 보는구나? 응 너무 웃겨 아 얼굴 얼굴이 전부가 아니야 마음을 봐야지 아니 착하고 그런 걸 봐야지 어? 착하고 그런 걸 봐야지 난 그런데 박균이 얼굴이 제일 맞춰서 어 너무 좋아 규민이한테 한번 말해봐 너 너무 잘생겼어 사랑해 그래봐 아 부끄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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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규민이한테 뭐라고 말할거야? 말 한번 걸어봐 부끄러워 부끄러워 규민아 오늘 나랑 놀래? 그럴까? 부끄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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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엄마가 규민이가 돼 볼게 응 혜리야 안녕 이런 진정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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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리야 안녕 웃고 참 혜리야 안녕 아니야 남자 모습 해 혜리야 안녕 혜리야 너 참 예쁘게 생겼다 너 나 좋아하니? 안 좋아해? 아 그러면 안 되지 모르잖아 그 마음은 안녕 친구야 어 그러면 해볼게 너는 누구 좋아해? 도윤이 좋아하지 너 도윤이가 너 좋아한다던데 선생님이 도윤이 해볼게 혜리야 안녕 안녕 나는 너가 좋아 좋아? 나도 좋아? 엄마 나도 해줘 이제 혜리야 안녕 안녕 나랑 놀래? 아니 너 날 안 좋아하는구나 좋아해 좋아한다고? 날 좋아한다고?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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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우리 신우리? 신우리 신우리? 응 아 신우리를 좋아해? 응 우리야? 응 테리야 사랑해 아 근데 넌 누구니? 나 우리 우리 하라며 어? 나 신우리 아 신우리구나 응 근데 넌 눈이 어때? 눈이 어떠냐고? 테리야 너 너무 예쁘다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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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어떻니? 응 너무 예뻐 난 멋있지 넌 너무 멋있다 멋있다? 응 맨날 멋있어 맨날 멋있어? 응 너는 못생겼어 예쁘다 엄마 진심으로 얘기해야 돼 아빠가 멋있어 규민이가 멋있어 규민 누가 아빠가 잘생겼어 규민이가 잘생겼어 규민이 아 나 나 넌 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